네 안녕하세요. 박수학계론 감독 이홍입니다. 저희 박수학계론 네 분 다 오셨는데요. 일단 엄태홍씨 인사부터 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엄태홍입니다. 영화 방신관 찍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죠? 그럼 주위에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. 여러분들이 얘기 안해주셔도 저도 영화가 좋아서 물론 잘 되겠지만 좋은 영화 보신 거 주위에 많이 얘기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영화에서 쌍현 역을 맡았습니다.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. 재밌게 보셨으세요? 네 오늘 돌아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미성년자분들 아니시면 맥주 한잔 하시면서 첫사랑 얘기도 하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. 네 많이 소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과거 서현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. 네 다들 즐겁게 관람하셨죠? 네 제가 저는 영화 두 번 봤는데요. 두 번 보니까 더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. 네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건축학개론에서 과거 승관이 역할을 맡은 이재현입니다. 이미 또 보셨다면 또 한 번 극장에 찾아주셔서 건축학개론 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. 저도 두 번 봤거든요. 한 번 더 보려고요. 아니 네 다섯 번 봐도 괜찮을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갈 수가 없을 거 같아요. 밀착해주세요. 그리고 한 번으로 맞고 포토타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서련 정례